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조금 늦었는데 지금부터 서울광장 재오픈을 기념한 광화문광장 광화문광장 죄송합니다 서울광화문광장 재오픈을 기념해서 저희가 각국에서 K-POP 댄서들을 모셔왔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남량북집이고요 이거 저희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춤을 출 건데 마음껏 구경해 주시고 사진 많이 찍어서 저희 해시태그 미드코리아 광화문광장 이렇게 마음껏 해줘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가 1시간 후에 현장 이벤트 그리고 해시태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저희 오늘 와주신 댄서분들 가장 베스트 드레서, 베스트 메이크업 이렇게 누가 누가 가장 잘 해주셨나? 뽑을테니까 그때까지 많이 많이 구경해주세요 저희 너무 사람이 지금 조금 많아져서 위험하지 않게 잘 서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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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för지션 벙 Center creo slop 벡치 claw 벡 Oy 벡 ед 벡 벡 벡 벤 벡 5,4,3,2,1 3,4,3,2,1 3,4,3,2,1 4,4,3,2,1 4,4,3,2,1 4,4,3,2,1 5,4,3,2,1 5,5,5,5 6,5,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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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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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 시각 세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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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시각 세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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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 시각 세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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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